긴급속보입니다. 남태평양의 통과정부가 1월 15일 토요일 해저화산 폭발이 발생한 직후 쓰나미 발생을 경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동영상에는 이미 해안지역에 큰 파도가 닥치고 있습니다. 통과기상청은 쓰나미 경고가 통과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피지정부도 경고를 바라고 주민들에게 강한 조류와 위험한 파도가 있는 해안가에서 도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고센터는 1월 15일 토요일 오후 미국령 사모아섬은 쓰나미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소규모 파도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4일 어제 금요일 오후 4시 20분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바로 옆에 훈가통과 훈가합파이 해저화산이 또 한 번 분할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분에 통과의 훈가통과 훈가합파이 해저화산이 대평파를 했으며 그 다음에 올 1월 3일에 2차 폭발을 했고 어제 1월 14일 금요일 현지시간 오후 4시 20분에 3차 폭발을 하였으며 오늘 1월 15일 통과에서 또 화산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통과 지역의 화산폭발에 대해서 아시아 지역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작년 12월 20일 1차 폭발 때부터 어제 3차 폭발 그리고 오늘 통과에서의 폭발까지 서구권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계속해서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남태평양 바누아뜨 인근이기에 일본의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서구권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